이리 와요 오빠 이리 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효야 그게 아니고 니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물하고 같이 있는거야 오빠야 줘 봐요 아니 나 줘 봐요 진짜 너 왜이래 진짜 오빠 이러기에요? 너 진짜 왜이래 정말 어? 알았어 뭐예요 싫어요 오빠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알았다고 여기다 넣어놔 빨리 알았어요 아 근데 정말 얘는 왜 어딨다 이렇게 어 내가 지금 이거 아니 물 살려다가 이거 지금 갑자기 머리가 검고 수심한다 키가 큰 편이다 입술 도톰하다 아름 편이다 눈이 큰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 남매가 아 아 이거 참 이리 와요 키가 크면 머리가 검고 수심한다 이거는 광수구 이거는 그렇지 남매면 피부가 키고 곱다 그.. 경미씨 같은데 아랍씨도 희구나 그럼 너도 희신 편이지 저는 희신 아니 오빠 그래? 전 좀 까만 편이지 니가? 목총이 좋고 하관이 발달했다 형? 김종국 김종국 강계리 게리검나 괴리검나 게리검나서 하관이 발달했어 종국파가 뾰족하잖아요 하관이 전체적으로 턱이 로봇턱이잖아 김종국이 아 그런 거 너무 뾰족한 거 광수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영리해 보이니까 이건 아닌지 연희씨? 마른 편 연희? 키가 큰 편이고 마른 편이고 연이? 입술은 또 저기가 도톰하잖아 알았어 알아가 아 유아꾼 몰라 유아꾼은 알 수가 없어 아 그럼 어떡하나 이거 찾아봐야지 뭐 형 형 형 있을 것 같은데 형 형 형 형이 이런 발걸음 할 때마다 강아지가 왜 있지? 여기 강아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이렇게 지져? 강아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고 진짜 뭐가 없어 얘 목에 열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없지 왜그래 뭐야 무슨 님이야 왜 은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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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보 줄까? 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눈만 쳐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네 여기 와봐 첫째 발견하셨어요? 당연하지 지금 연인이면 몇 년인데 지금 왜 벌써 찾았어? 이거 첫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 남매 아빠가 둘째 낳기 전에 엄마한테 준 편지야 사랑의 편지 둘째 낳기 전에 사랑하는 당신께 고니 자고 있는 당신과 첫째 얼굴을 보니 죄의 끼가 많고 혼이 나 우리 아들 귀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개다리 춤을 추는 장난꾸력의 여성 개다리 춤은 누가 잘 추지? 개다리인가? 얼마나 고생이 개다리 아니야? 개다리? 공부에 재능이 없어 공부에 재능이 없대요 공부 다 못했어 아 그래요? 아 달리기 잘하는 거 개다리 춤은 다 췄거든 캐리 오빠가 달리기 잘하지 않아요? 공부에 더 건강하게 잘할 것 같소 요즘에 위드면 나처럼 연예인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은 좀 잘工作 이런 뭐지 음식은? 아! 역시 저 자꾸라. 너 소리가 나. 저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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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세요. 가보세요. 가져보죠 어쩔 수 없죠. 안 뺏지 않는 내가 지금. 아유 광수야 그거. 아유 뭐냐 고동완? 이게 뭐야. 고동완을 찾는 거구나. 형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? 그래 일단 좀 찾아볼게요.